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지난 2021년 7월에 한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손님 수백 명이 식중독에 걸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음식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보건당국이 조사한 결과 고명으로 올라간 지단에서 살모넬라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살모넬라? 살모넬라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의 이름입니다. 소, 돼지의 장에도 살지만 우리는 주로 닭과 계란을 통해서 더 접하게 됩니다. 달근요. 그 해부학적인 구조가요. 알이 나오는 관이 대소변이 나오는 관하고 끝에서 만나요. 거길 총배설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최종 출구는 같아요.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똥꼬로 알이 나오는 겁니다. 알이 나올 때 변이 나오는 출구를 같이 쓰다 보니까 변에 있던 살모넬라균이 계란 껍질에도 붙을 수 있는 거죠. 살모넬라균은 2,500여 종이나 되는데요. 달걀 내장에 그게 존재해도 닭한테는 별로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음식점에서 검출된 살모넬라는 사람의 장으로 들어오면 열나고, 복통, 구토, 설사를 일으키는 식중독 장염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아니 음식을 먹을 때 달걀을 날로 먹은 것도 아니고 다 익힌 지단으로 먹은 건데 식중독이 걸리다니 고개가 갸우뚱해지죠. 달걀 지단은 달걀을 깨서 후라이팬에다가 얇게 펴서 다 익히는 거잖아요. 살모넬라는 열에 약한 균입니다. 75도씨에서 1분이면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후라이팬 위에서는 뜨거워서 살모넬라가 죽을 텐데 말입니다. 달걀 지단에 어떻게 살모넬라가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달걀 지단을 만들려면 우선 달걀을 손에 들고 깨야 되죠. 만약 달걀 껍질이 살모넬라에 오염되어 있던 거라면 그 균은 손으로 옮겨가겠죠? 그 손을 씻지도 않은 채 달걀 지단을 만지고 지단을 썰고 그걸 만약 손으로 집어서 다른 그릇에 옮긴다면 달걀 껍질에서 손으로, 손에서 지단으로 살모넬라가 옮겨가겠죠? 이 식당에서는 달걀을 냉장 보관하지 않고 그냥 상온에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달걀은요, 그 표시사항을 잘 보면 구입 후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힌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세척해서 냉장 유통했던 계란은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왜? 냉장을 했던 계란은 차갑죠. 그 차가운 것이 상온으로 나오면 결로, 즉 표면에 이슬이 맺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표면이 습해지죠? 혹시라도 껍질에 남아있던 살모넬라 균이 덥고 습한 환경을 만나면 증식하기가 쉬워집니다. 모든 생명체는 증식하려면 물이 필요하죠? 세균한테는 습기가 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란을 세척하면 계란 표면을 코팅하고 있던 큐티클층이 없어집니다. 만약 덥고 습해져서 계란 껍질에 살모넬라 균이 막 증식했는데 계란 껍질을 코팅하고 있던 큐티클층이 없어지면 세균이 계란 내부로 침투하기가 쉽죠. 그래서 한 번 냉장을 했던 계란은 계속해서 냉장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식당은 그 원칙을 간과한 거죠. 자, 이제 이식당 케이스를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죠. 음식점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수칙 정리합니다. 첫째, 날계란을 만졌다면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자. 계란이 문제일까요? 예,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닭과 계란에게서 살모넬라를 완전히 박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게 자연인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계란이 아니라 우리의 손입니다. 날계란을 만진 손 계란 만진 손으로 나물을 묻히면 살모넬라가 나물로 가겠죠. 이런 걸 교차오염이라고 합니다. 위생장갑을 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갑을 계속 낀 채로 계란도 만지고 다른 재료도 만지면 살모넬라가 전파됩니다. 장갑 끼고 날계란을 만졌다면 다른 거 만지기 전에 그 장갑도 씻어야죠. 아니면 벗어버리거나. 둘째, 계란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자. 살모넬라는 냉장고에서도 살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막 많이 증식하지는 못하죠. 셋째, 계란은 완전히 익혀서 먹자. 살모넬라 균은 열에 약해서 65도 정도에서는 20-30분 정도. 75도 이상에서는 1분이면 죽는다고 합니다. 익히면 안심입니다. 삶은 계란은 반숙이어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껍질 채 끓는 물에 삶는 거니까요. 뭐 세균이 계란 내부로 침투하지만 않았다면 괜찮겠죠. 하지만 삶은 계란도 실온에서 오래 방치하면 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안전합니다. 넷째, 계란 지단은 깨끗하게 세척해서 잘 건조한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자. 음식점은요. 바빠서 계란 지단을 하루 전날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관하는 용기의 살모넬라가 오염되어 있으면 잘 만들어 놓은 계란 지단의 살모넬라가 증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계란물을 한꺼번에 만들어 놓고 지단을 만들죠. 이 계란물 만드는 통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계란물을 담았던 통은 사용하고 나서 반드시 세제로 깨끗하게 닦아서 건조해서 다시 사용해야 됩니다. 한 번 오염됐던 계란물 통에다가 계속해서 계란을 넣어서 섞으면요. 거기 살모넬라가 전부 오염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음식점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은요. 설사, 복통 등의 장염 증세가 있으면 그 증세가 없어지고 나서 이틀 뒤까지는 조리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조리사님 손을 통해서 살모넬라가 음식으로 퍼지고 그게 손님한테로 갈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영상 아래에 이런 댓글이 달릴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유난 떨지 마라. 그동안 날계란 깨먹었어도 아무 탈 없었다. 예 저도요 예전에는요 날계란 젓가락으로 빵꾸 뽕뽕내가지고 쭉쭉 빨아먹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하지만 이젠 배워야죠. 이런 식중독 사례를 통해서. 자 음식점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요령 정리합니다. 첫째 날계란 만진 후에는 손을 씻자. 둘째 계란은 냉장 보관하자. 셋째 계란은 완전히 익히자. 넷째 계란 보관 용기는 깨끗하게 세척해서 건조한 후에 사용하자. 다섯째 장염 증상이 있다면 조리하지 말자.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해 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재성이었습니다.